2020년 10월 학력평가 14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2, N은 6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유전형질 A를 대리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로 결정을 시킵니다. 자, 암컷을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컷의 세포를 2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와 나가 각각 거기에 속한다. 자, 1과 2를 교배를 해서 3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3은 라지 R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는 스몰 R만 가지게 된다라고 있습니다. 자, 서로 염색체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염색체가 상동, 이 두 개가 상동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상동이죠. 자, 얘랑 비교해서 나의 세포를 보게 되면 얘가 얘랑 동일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까만 애도 마찬가지로 얘랑 동일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얘는 지금 여기 가에 있는 라지 R을 포함하고 있는 애랑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다르게 생기면서 상동 염색체일 수 있는 애는 성 염색체 중에서 Y 염색체뿐이고요. 이 Y 염색체를 갖는 애가 바로 수컷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컷이니까 이 나는 바로 이 세포의 2의 세포가 되는 것이고 가가 바로 1의 세포가 되는 거죠. 자, 1과 2를 서로 교배를 할 거예요. 교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라지 R과 스몰 R만 갖는 자손을 만들 건데요. 자, 이 자손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면 라지 R, 라지 R을 갖거나 아니면 라지 R 그리고 없는 거 Y를 갖는다는 얘기죠. Y를 갖거나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몰 R, 스몰 R을 갖는 암컷이 되거나 아니면 스몰 R, Y를 갖는 수컷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얘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 라지 R을 줄 수 있는 애는 누구냐 여기에 있는 수컷의 정자냐 아니면 암컷이냐 이것은 무조건 암컷이 준 것이다 엄마 1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수컷, 아빠가 준 거예요. 2라고 하는 세포가 준, 개체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개체는 라지 R 혹은 X 안에 라지 R을 갖거나 아니면 Y를 갖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는 이게 엄마 1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애가 아빠 2가 준 거죠. 아빠 2가 스몰 R을 갖거나 X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스몰 R을 갖거나 아니면 Y를 갖거나 이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위쪽에 있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가와 나에서 표현되는 상황들이 지금 정자 부분 혹은 수컷의 생식세포 부근에서 라지 R을 갖는지 스몰 R을 갖는지 확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암컷이 나오는지 수컷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 3과 4는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오로지 1이라고 하는 엄마의 세포로부터 라지 R, 스몰 R을 각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유전자형이 라지 R과 그 다음에 스몰 R을 갖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의 개체는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자형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E의 개체는 이게 모두 다 성염색체 위 X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도 마찬가지로 Y를 갖고 그 Y 옆에 상동염색체 X를 가질 건데 이 X 위에는 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라지 R인지 스몰 R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설명한 바 있어요. 자 이런 상태로 이제 보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나에서는 E의 세포이다 그랬어요. 수컷이기 때문에 맞는 말. 자 1에서 암컷에서 A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다. 맞는 말이죠. 자손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과 4는 모두 다 암컷이다 그랬어요. 암컷이려면 수컷이 라지 R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몰 R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XXY가 돼야 되겠죠. 클라인 펠터 중육은 생식 능력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모두 암컷이다라고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수컷 둘 중에 암컷이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가 암컷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수컷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둘 다 수컷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